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계속 두루누리 지원금 알아볼 건데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오늘은 누구에게 지원금을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지원율 이런 지원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직장가입 사회보험료는 아시다시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우리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고용주가 정확하게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되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조금 더 부담을 하고요. 이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근로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줄까요? 지원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율은 신규 지원자와 기 지원자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 기준은 지원자의 사회보험 가입 이력과 소속된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로 결정이 됩니다. 신규 지원자라는 뜻은요. 직전 1년 동안 이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신규 지원자로 분류가 됩니다. 신규 지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 지원자로 분류가 되고요. 신규 지원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무려 90%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5인이 넘고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해주고요. 기 지원자인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10인 미만까지만 기준이 돼 있을까요? 우리 두루누리 지원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주고 그 소규모는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으로 그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지원자로 가정을 하고요. 사업주가 지원을 받는 방식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은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고요. 월평균 보수 160만원 기준으로 가정하게 빼보겠습니다. 자 신규 지원자고요. 5인 미만입니다. 지원률 얼마죠? 90%죠. 90%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우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지원을 받으시는데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주가 몇 프로 부담을 하게 되죠? 보수의 0.9%죠. 우리 160만원 가정했기 때문에 0.9% 14,400원이죠. 이 14,400원의 90%를 12,960원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고 10%에 해당하는 1440원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60만원 보수의 4.5% 금액으로 7만 2천원이죠. 7만 2천원의 90%는 나라가 대신 내주고요. 10%만 사업주 부담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지원 방식도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똑같은데요. 지원율 90%를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각각 지원을 받게 됩니다. 16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7만 4천 160원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사회보험료 고지 받으시죠. 그 고지서 상에 월별 보험료 얼마 얼마 총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두루누리 지원금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고지 보험료는 얼마 얼마입니다. 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체하지 않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신청하는 달에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 우리 두루누리 지원금이 반영이 되는데요. 연체하는 경우에는 우리 40%, 80%, 90% 두루누리 지원 없이 100%를 전부 다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수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였습니다.